나비스가 뭐에요 나비스? 블랙맘바가 뭐에요? 사실은 에스파는 8인종거 맞죠? 에스싱윤 류툰의 종업시계관 랜다 젠배맨도 참好奇 시하툰티 에펠카 에스파의 세계관에서 광야란 말인데 에스파만의 세계관이 아닌거 같아 SM의 세계관이야 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뭔가 우주로도 가고 뭐게 많이 있어요 알아요? 솔직히 들었는데 모르겠어 아니 그 세계관은 저희한테는 안왔어요 시작하신 신인들한테 우리가 있더라고 있어 다 있어요 우리는 세계관이 있다고? 본인이 뭐 그러는데 우리는 세계관이 뭔데? 하우스파티? 동해가 몰라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세계관이 있더라고 우리도 에스파처럼 캐릭터가 나오는건가? 모르겠어요 아직 저희도 정확히 모르는 그런게 있습니다 네 음악 세계관이 저희가 있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엑소 동생들이나 에스파 동생들 이런 동생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사진으로 뭐가 있어요? 국적과 소유를 초월한 우주여행? 아니 다 한국사람이 뭘 무슨 국적과 소유를 뭘 초월을 해요? 우주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